로마, 9월 7일 월요일 오후 6시 아이보 팔라치는 온 얼굴에서 피를 줄줄 흘리며 침실 한복판에 서있다. 여보, 사람 좀 살려줘. 제발.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 이 걸레 같은 사기꾸나?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도나텔라. 그들은 둘 다 벌거벗은 채 아파트의 커다란 침실 안에 마주 서있다. 도나텔라는 아이보 팔라치가 여태까지 겪어온 수많은 여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관능적이고 자극적인 육체를 가진 여자였다. 말하자면 지금 그녀가 달려들어 핥히고 지어뜯는 바람에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 순간에도 발가벗은 그녀의 알몸을 보고 있으면 허리에서부터 아랫도리가 후들후들하며 절여 들어오는 것이었다. 정말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몸은 남자를 야생동물처럼 본능의 세계로 몰고 가는 데카탕적인 마력을 지녔다고나 할까. 표범을 연상케 하는 얼굴에다 높이 솟은 광대뼈, 꼬리가 지켜져 올라간 쌍꺼풀, 눈, 그리고 잘 익은 입술. 그 입술이 끊임없이 남자의 맨살을 자근자근 씹어주고 빈틈없이 핥아주고 빨아주고 그리고는 또.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런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의자 위에 놓인 흰 헝겊을 집어서 얼굴에 피를 닦았다. 그런 다음에야 그것이 자신의 와이셔츠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나텔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더블 배드 위에 우뚝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봐. 너같이 더러운 인간은 아주 요조를 내고 말 거야. 아이보 발라치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쫓기고 말았는가를 거듭거듭 생각해봤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고 친구들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었다. 어째 친구뿐이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총각 시절에도 운수 좋은 사나이로 통해왔고 이태리 남성의 반은 그를 부러워했다. 그의 철학은 여성과 더불어 행복하여라였기 때문에 늘 여성에게 둘러싸여 바쁜 세월을 보냈다. 그는 진짜 낭만파 인간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연애를 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연애에 착수함으로써 묵은 연애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여성은 모두가 아름다웠고 모두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창녀로부터 가장 현대적인 고급 패션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을 상대자로 택했으나 다만 미국 여성만은 예였다. 그들은 너무 대가세서 아이보의 취향에는 맞지를 않았다. 그의 여성 편력에는 다섯 개의 단계가 있다. 제 1단계는 갓만난 여자. 그러니까 아이보리부터 매일 전화를 받고 때로는 꽃이나 얄팍한 사랑의 시집을 받는 여자들이고 제 2단계는 구찌 스카프라든지 진기한 초콜릿 상자를 선사받는 그 정도의 여자들이다. 제 3단계의 여자들에겐 보석이나 의상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이를 데리고 다닌다. 다음 네 번째 단계의 여성들하고는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의 무궁무진한 기교로서 섹스를 즐긴다. 말하자면 아이보의 애인으로서 여자는 아파트를 제공받고 화려하게 장식이 된 실내에는 여자의 취미에 따라 오페라, 클래식, 록 등의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늘 흐르고 있다. 요리 솜씨에도 비상한 재주를 가진 아이보는 자신의 장끼인 닭짐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은 다음 알맞게 차가워진 샴페인을 마시면서 침대에 들어가서 오, 이것이야말로 그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세계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가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단계, 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작별인사를 장만하고 이별의 선물을 푸짐하게 바치고 눈물어린 안녕으로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그런 단계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흘러간 과거였다. 지금 거울에다 흘끗 비춰본 그의 얼굴은 흡사 미치광이가 휘두르는 돌이께 얻어맞은 것처럼 엉망이 돼서 피가 흐르고 있다. 못하는 짓이야, 카라. 설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 작정은 아니었겠지? 그는 침대로 가서 도나텔라를 두 팔로 껴안으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는 맹수처럼 와락 달려들더니 길다란 손톱을 가지고 아이보에 벌거벗은 등허리를 지어뜯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더 소리쳐봐, 더. 칼만 있다면 당장에 그 혀를 잘라서 목구멍에 쑤셔 박을 거야. 제발 참아, 아이들이 듣지 않아? 애원하듯이 아이보가 말했다. 들으라고 해. 애들도 이제는 저희들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알 때가 됐다고. 여자의 입을 막으려는 듯이 그는 도나텔라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가까이 오지 마. 너한테 몸을 줄 바야 차라리 오다 가다 만난 매독쟁이 주정꾼 뱃놈한테 나를 가지라고 하겠다. 그게 내 애를 낳은 여자가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왜? 날 보고 고상한 소리를 하라고? 걸레 같은 인간을 그 이상 어떻게 대화하란 말이야? 도나텔라의 목소리는 점점 바라게 찬 아우성으로 바뀌어 갔다. 그럼 내가 달라고 한 걸 내놓으란 말이야. 아이보는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다. 안 돼. 난 그런 돈이 없어. 그럼 무슨 수를 쓰든지 만들어내. 그렇게 약속했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광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아이보는 마침내 동네 사람들이 경찰을 부리기 전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 백만 달러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거야. 그는 허둥지 등 팬츠를 입고 속옷들을 걸치고 양말과 구두를 신었다. 그러나 도나텔라는 그 탐스러운 젖가슴을 자신 있게 흔들어내며 방 안을 설치고 다녔다. 빌어먹을. 저 젖가슴이 사람 죽인다니까. 아이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피가 묻은 와이셔츠를 집어서 어깨에 걸쳤다. 차갑고 끈적끈적한 촉감이 등이며 가슴을 섬찟하게 했지만 하는 수 없었다. 도나텔라의 손톱 자극이 깊게 패인 얼굴을 다시 한 번 거울에 비춰보았다. 맙소사. 도대체 이걸 마누라한테 뭐라고 설명하란 말이야? 그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아이보 팔라치 아내는 로페 재단의 이태리 지사를 상속받은 시모네타 로페였다. 시모네타를 만나던 당시 아이보는 젊은 건축가였고 이태리에 있는 로페가의 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번인가 그곳에 간 일이 있다. 또 총각이던 아이보에게 시모네타는 재빨리 눈독을 들였었고 아이보는 시모네타와의 첫 번째 밤에서 이미 제4단계의 관계를 확보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유분방한 총각이던 아이보는 로페 재별의 아름답고 젊은 후계자의 남편이 되고 말았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경력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로페 회사에 합류해서 이태리 지사를 차지했다. 지성적이고도 민첩한 그는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갔고 그의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그는 참으로 경이로운 수수께끼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그의 성격의 어두운 한 면을 완벽히 죽여버리고 항상 밝고 온유한 신사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는 인간을 무섭게 증오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살인도 할 수 있는 격정의 산하였다. 결혼 초기에 그는 자신의 남성 생활이 무섭게 속박받을 것을 두려워했으나 만사는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됐다. 왜냐하면 과거의 여성 편력을 견제하면서 스스로 계획적인 조심성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시모네타의 부친은 로마 북방 25km 지점에 있는 광활한 사유지에 좋은 집을 지어주고 대문에는 제복을 입은 보초까지 세워두었다. 시모네타는 훌륭한 아내였다.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마치 임금님 모시듯 그를 위해주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질투심이 강해서 그럴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한 번은 아이보가 어느 여성 고객을 대동해서 브라질까지 여행을 했다가 난리가 났었다. 터무니없는 억측에 화가 난 남편이 항의를 하자 미처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아이보 머리 위로 접시 조각 가구 나부랑이들이 있는 대로 날아오고 깨지고 하더니 나중에는 부엌화를 들고 와서 남편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우협을 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아이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의심받을 만한 일은 일체 조심을 했다. 그 여자 고객한테도 다시는 함께 여행을 못 가겠다고 일러두었다. 시모네타는 젊고 아름답고 영리하고 돈 많은 여성이다. 그들의 결혼은 완전 무결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째서 끊임없이 딴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야 하는지 자신도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다가도 스스로 철학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결혼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보는 치실리로 출장을 가는 여행길에서 도나텔라 스폴리니를 만났다. 그건 만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폭발이라고나 할까. 마치 양극에서 달려오던 유성이 충돌을 한 것 같은 사건이었다. 시모네타가 카냘프가 아기자기한 몸매를 가진 데 비해 도나텔라는 관능적이고도 풍만한 육체의 여성이었다. 첫눈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녀의 얼굴과 불타는 듯한 초록빛 눈이 아이보의 전신을 뜨겁게 달아올렸다. 만난 지 한 시간 만에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같이 했고 거기서 아이보는 성적 귀교에 있어서는 제 1인자임을 항상 자부하던 자기가 도나텔라 앞에서는 풍나기 예송이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보를 여태까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높이에다 끌어올려놓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의 향연 속에 도치케 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무궁무진한 계락을 안겨주는 여자였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그녀의 관능에 젖어있을 때 아이보는 모든 것을 도나텔라에게 맡긴 채 그저 정신이 멍해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도나텔라는 아이보의 정부가 되었다. 그녀가 주장한 한 가지 조건은 본처를 제외한 모든 여성을 그의 생활에서 청산하는 일이었고 아이보는 그 조건을 쾌히 승낙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8년 전이었고 그동안 아이보는 아내와 정부 두 여인한테 빈틈없이 성실했다. 보통 남자라면 성역이 왕성한 두 여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다간 먼저 나가 떨어지겠지만 아이보의 경우는 전혀 반대였다. 시모네타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는 도나텔라의 그 풍만한 육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도나텔라하고의 경우는 시모네타의 그 귀엽고 말랑말랑한 젖가슴과 조그만 젖꼭질을 생각하면서 야성적인 성행위를 완수했다. 어느 여자하고 함께 있든 언제나 한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인식이 그를 한층 더 흥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도나텔라에게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는 온갖 수단을 써서 그녀를 찾아가곤 했다. 갑자기 출장 갈 용건을 만들어서는 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도나텔라의 침대 속으로 굴러들어갔다. 툭하면 출근길에 들르기도 하고 오후에 숙면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기도 했다. 언젠가는 시모네타를 데리고 뉴욕까지 호화 여객선으로 여행을 하면서 한 칸 아래층 선실에다 도나텔라를 잠입시키기도 했다. 그 5일 동안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자극적인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시모네타는 남편에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밝혔다. 아이보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또 도나텔라의 임신을 알게 되었고 아이보는 진정으로 축배를 들었다. 그는 신이 어째서 이렇게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시는가 의아하고 송구스러울 지경이었다. 예전 기일에 시모네타는 딸을 낳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나텔라가 아들을 낳았다. 아이보로서는 무엇을 더 이상 바라겠는가. 하지만 신의 사업은 아직 끝이 나질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도나텔라는 두 번째 임신을 했고 그 뒤를 따라 다음 주에는 시모네타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9개월 후에 도나텔라는 또 아들을 낳았고 시모네타는 또 딸을 낳았다. 4개월 있다가 두 여자는 또다시 임신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똑같은 날 같이 출산을 했다. 아이보는 두 군데 병원을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두 여자의 분만 현장에 입회를 하느라고 기진맥진이 되었고 그 결과 도나텔라는 또 아들을 시모네타는 또 딸을 낳았다. 아내는 딸만 낳고 정부는 아들만 낳는다는 사실은 좀 풍자적인 일이기는 했으나 그런데로 아이보는 만족스러웠고 그 여섯 아이를 한결같이 사랑했다. 그 아이들 모두의 생일과 성인 추기를 일일이 기억하고 이름도 일일이 기억했다. 딸 아이들의 이름은 이사벨라, 베네데타, 카밀라였고 아들에는 각각 프란치스코, 칼로, 루카라고 불렀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아이보의 생활은 더 복잡해졌다. 여섯 명의 자녀와 두 명의 엄마를 합친 여덟 명의 생일과 수많은 축제일을 빼놓지 않고 기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계집애들과 사내애들의 학교를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두 군데 학교에다 딸과 아들을 입학시키고 그는 모든 담임선생을 만나러 다녔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들을 데리고 놀기도 하고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주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는 참으로 모범적인 아버지며 남편이며 또 애인이었다. 아내와 정부, 두 여인은 모두 사랑스러웠고 여섯 아이 모두가 귀엽고 명랑했고 그의 인생은 찬란했다. 그러던 무렵 느닷없이 신은 아이보 팔라치의 면상을 후려쳤다. 모든 불행이 그렇듯이 이 사건은 전혀 예고 없이 닥쳐왔던 것이다. 그날 아침 아이보는 식사 전에 시모니타하고 한바탕 사랑을 나누고 회사로 직행해서 오전 사물을 순조롭게 마쳤다. 그리고는 오후 1시에 비서한테 시모니타의 극성 때문에 고용한 남자 비서 나머지 시간은 회의가 있어 나가겠다고 말해두었다. 앞으로 벌어질 꿀같은 하오의 정사를 상상하면서 느긋하게 아파트의 현관을 여는 순간 아이보는 뭔가 심상치 않은 공기를 감지했다. 새 아들이 도나텔라를 둘러싸고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보가 현관 안으로 한 발짝을 들어놓자 도나텔라의 무서운 눈초리가 날아왔다. 꼭 백년의 원수를 노려보는 것 같은 증오의 빛으로 뒤덮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보는 자기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해서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개새끼. 그녀가 악을 썼다. 섬짓해서 주위를 돌아보며 아이보는 도나텔라는 한 권의 잡지를 그의 코앞에 내던졌다. 그 잡지의 표지에는 아이보와 시모네타와 그리고 세 딸의 사진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기랄.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달포전에 잡지사 기자가 찾아와 아이보의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기에 멍청하게 그걸 승낙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렇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봐. 내가 설명을 할게. 필요없어. 설명은 벌써 애들이 학교에서 다 듣고 왔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이 애들이 학교에서 울면서 쫓아왔단 말이야. 하나같이 사생활하고 놀려대는 바람에. 그건 저... 이 동네 사람들도 마치 우리를 문둥이 대하듯 하고 이젠 정말 머리를 들고 살 수 없게 됐단 말이야. 여기서 떠나야겠어. 뭐라고? 로마를 떠난다니까. 저 애 녀석들 셋도 다 끌고. 그건 안 돼. 저 애들은 내 아이야. 함부로 나서지 마. 그러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참으로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다. 도나텔라의 바락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다. 단 조건이 있어. 그냥은 못 가주겠으니까 백만 달러를 내놔. 당장에 현금으로 해내. 아이보는 귀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백만 달러. 그렇지 않으면 내 옆연네한테 이 자리에서 전화를 걸 거야.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도나텔라는 아직도 그 협박을 실천하지 않았지만 넉넉히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여자라는 것을 아이보는 알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압박은 심해졌다. 수시로 회사에다 전화를 걸어서는 무슨 수단을 쓴 그건 내가 알 바 아냐. 어쨌든 돈을 가져와. 하고는 아오성을 쳐댔다. 그런 거액의 돈을 손에 지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로페엔 선저 회사의 주를 매도하는 일이다. 하지만 샘 로페가 왕강히 버티고 있어서 주식의 판매는 불가능한 일이다. 샘이야말로 아이보의 결혼과 미래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는 인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샘의 행포를 막아야만 한다. 아이보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도나텔라가 그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 날마다 아들을 보러 오기에는 했지만 침대에는 결코 발을 넣지 못하게 했다.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내 옆에 오게 할 거니까. 도나텔라는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 궁여지책으로 어느 날 오후 아이보는 전화를 걸었다. 지금 곧 갈게. 돈이 마련됐어. 그는 우선 도나텔라를 침대에 눕혀 일을 치른 다음에 애원을 해보려던 것이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았다. 어째어째 해서 그녀의 옷을 벗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둘이 알몸이 되자 그만 속 사정을 털어놓고 말았다. 여보, 사실은 돈이 아직 생기질 않았어.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마치 들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도나텔라의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했다. 이런 몰고를 하고 가서 마누라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 사실대로 고백을 해버릴까. 순간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저녁 식사 손님을 초대해 놓았기 때문에 시모네타가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 나는 완전히 덫에 걸렸군.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절망적으로 한숨을 내뿜었던 그의 눈에 흘끗, 어떤 광경이 잡혔다. 그는 얼른 핸들을 꺾어 고가 도로에서 내려온 다음 길 한편에 차를 세웠다. 30분 후 그는 집에 도착해서 수위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기진맥진한 얼굴에다 핏자국이 엉겨붙은 셔츠를 입고 넓은 정원을 돌아 현관 앞에 차를 멈췄다. 그리고는 거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시모네타와 큰딸 이사벨라가 앉아있었다. 남편을 보는 순간 시모네타의 얼굴이 파래졌다. 여보, 웬일이세요? 그는 어설픈 웃음을 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글쎄, 내가 사람이 좀 미련해서. 가까이 다가온 시모네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 얼굴을 핥힌 사람이? 하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이야. 그러자 아이보의 등 뒤에서 시커멓고 흉직하게 몸집이 큰 고양이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뛰어나왔다. 이걸 이사벨라에게 선물하려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샀다고. 그리고는 상자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글쎄, 이 바보 같은 놈이 나한테 달려들었지, 뭐야? 허겁지겁 남편의 손을 잡고 시모네타는 여보, 어서 2층으로 올라갑시다. 내가 의사더러 오시라고 할 테니까. 아냐, 아냐, 괜찮아. 아내가 팔을 내밀어 껴안으려고 하자 그는 주춤하면서 엄살을 부렸다. 아야! 저놈이 내 잔등을 발톱으로 긁었나봐. 아유, 딱해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현관에 벨이 울렸다. 내가 가볼게요. 시모네타가 일어섰다. 아니야, 내가 나갈게. 회사에서 아마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을 거야. 그는 급히 현관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팔라치 씨입니까? 그런데요. 회색 제복을 입은 우체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속에는 리즈 윌리암스로부터의 텔레타이프가 들어있었다. 급히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돌처럼 서 있었다. 한참 후에야 숨을 보라 쉰 다음 접객의 준비를 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있는 자동차 경기장에는 그날 5만 명의 관중이 선수권 쟁탈전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그건 거의 4마일이나 되는 활주로를 115바퀴 돌아야 하는 대규모 경기였다. 사람을 태워 죽일 것 같은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은 5시간을 계속 달린 끝에 출발 지점에선 30명이었던 선수가 이젠 손가락에 꼽힐 만큼 남아있을 뿐이었다. 관중들은 하나의 역사가 창조되는 순간을 지켜보느라고 여념이 없다. 과거에도 이런 경기는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이날 트랙 위에 전설의 인물로 남았던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 아몬 랑카샤아의 브라이언 레드맨 이태리 선수 앙드레 아담이치 브라질의 카를로마코 그 밖의 선수권 보유자인 벨기에 제키하이크 그리고 스웨덴의 르네비셀 등등의 쟁쟁한 이름들이었다. 경기장 트랙에는 마치 오색의 무지개가 광란을 일으킨 것처럼 빨강, 초록, 검정, 하얀, 노랑의 자동차들이 어지럽게 질주했다. 이제 활주로에는 세대의 자동차가 앞질러서 달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아멘다리와 스웨덴의 닐슨 프랑스의 마텔이 트랙을 질주하고 커브에 도전하느라고 요동을 하면서 귀신처럼 차를 몰고 간다. 선두를 달리는 아멘다리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을 했다. 그 뒤를 빨강과 흰색의 핸들을 가진 닐슨의 차가 바짝 따라가고 닐슨 뒤에선 검정과 노랑의 핸들을 진 프랑스 선수 마텔이 쫓아간다. 마지막 5분의 지점이 되기까지는 그 프랑스 자동차는 별로 눈에 띄질 않았었다. 처음 출발 지점 가까이에선 10위였던 것이 차차 7위 5위로 육박하더니 급기야는 2위로 달리는 닐슨 근처에서 관중의 시야에 들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시속 180마일의 속도로서 거의 자살에 가까운 운전을 하고 있다. 빨간 윗도리를 입은 해프리가 트랙 가장자리에 서서 5바퀴라는 표지판을 들어올렸다. 관중들은 숨을 죽여가며 그들 3명의 아슬아슬한 묘기를 지켜보고 있다. 드디어 마텔이 닐슨을 제치고 2위에 뛰어올라왔다. 맨 앞에서 달리는 이 아멘다리가 그 변동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법 우수한 선수로군. 하지만 나를 쓰러뜨리려면 멀었어. 기필코 우승을 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아멘다리는 눈앞에 2바퀴라는 사인을 보았다. 경기는 막판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승리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한쪽 눈끝으로 검정과 노랑의 프랑스 선수 자동차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선수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먼지로 얼룩진 얼굴엔 두 개의 안경알만 튀어나오고 무서운 긴장과 각오의 빛마저 엿보였다. 아멘다리는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일순 후회했지만 그러나 별 수 없었다. 자동차 경기란 스포츠맨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승자를 위한 경기가 아니겠는가 두 대의 자동차가 타원형으로 북쪽 끝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었고 그곳은 이 트랙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회전 지점이었다. 아멘다리는 또 한 번 프랑스 성수의 얼굴을 흘끼 쳐다본 다음 핸들을 지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커브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아멘다리는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살짝 들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선수의 차를 앞에 끌어냈다. 순간 프랑스 선수의 얼굴에 의욕의 빛이 스쳐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러더니만 결국 그의 덫에 걸려서 프랑스 차는 아멘다리의 것과 나란히 달리게 됐다. 관중들이 일제히 아우성을 쳤다. 아멘다리는 검정과 노랑의 프랑스 자동차가 바깥쪽에서 그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아멘다리는 급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프랑스 선수의 진로를 차단하면서 일직선으로 달렸다. 그렇게 해서 경주에 앞장서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 선수의 얼굴에 황급한 당혹의 빛이 떠올랐다. 미안 하고 아멘다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는 찰나에 프랑스 선수는 아멘다리의 차를 향해 똑바로 핸들을 꺾었다. 아멘다리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이제 그 자동차는 자기를 향해 충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차는 겨우 3피트의 간격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멘다리로서는 1초를 다투는 결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 선수가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감히 예상했겠는가 기민하고도 예리한 동작으로 아멘다리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천 파운드의 금속이 자신의 옆구리로 덮쳐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그 프랑스 차는 몇 분의 1인치 밖이 안 되는 거리를 두고 그를 통과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에 아멘다리의 자동차는 중심을 잃고 트랙을 가로지르며 난폭하게 뛰어오르더니 몇 번인가 구르고 또 구른 다음 드디어 붉고 검은 불기둥에 쌓여서 폭발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관객들은 최후의 승리를 향해 달리고 있는 프랑스 차에만 오로지 정신이 팔려 있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 자동차 곁으로 뛰어가서는 차를 둘러싸고 서서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차에 타고 있던 선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경주형 안경과 헬멧을 벗었다. 또르끼리한 갈색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마치 조각처럼 강렬하고도 선명한 선을 가진 얼굴의 여자였다. 그녀는 차가운 고전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전신을 와드라를 떨고 있었다. 그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실로 흥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목격했던 것이다. 아멘다리가 저승으로 가던 순간에 그 눈빛을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인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인식이 그녀를 못견디게 흥분시켰다. 고조된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서 넓은 경기장으로 퍼져나갔다. 최후의 승리는 프랑스의 헬렌 로페 마탈한테로 돌아갔습니다. 두 시간 후 헬렌과 그의 남편 찰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있는 리츠 호텔의 고급 가족실에 누워있었다. 방금 욕실에서 나온 헬렌은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워있는 남편의 전신을 덮치듯이 그의 배 위에다 자신의 뜨거운 나체를 포개놓고선 남편의 눈망울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여보 제발 그러지마 신음하듯이 애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헬렌은 점점 흥분해서 온 몸에 힘을 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아 아무 까닭없이 당하는 이 형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진짜 저지른 죄를 발견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생각하자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찰스 마텔은 헬렌 로페의 명성과 재산을 보고 결혼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부부가 된 다음에도 헬렌은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전혀 독자적으로 지켜나갔다. 남자는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걸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있었다. 헬렌 로페를 처음 만나던 무렵 찰스 마텔은 파리의 어느 커다란 법률 사무소에서 말단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해외실에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유명한 헬렌을 만나게 되었다. 로페 제약회사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은 헬렌은 유럽 전체에서 소문난 여자였다. 그녀는 야성적인 데다가 인습을 부시하는 자유분방한 기질이 있어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메스컴계의 스타이기도 했다. 그녀는 스키선수였고 전문적인 등산가였고 자동차 경주와 경마의 1인자였고 거기다가 옷을 갈아입듯이 수시로 남자를 갈아치우는 기술도 있었다. 찰스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드나든 건 그녀의 이혼수속 때문이었다. 네 번째 이혼인지 다섯 번째인지 확실치 않았으나 찰스로서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찰스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우표수집이나 바스락바스락 즐기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나이였었다. 두드러지게 우수한 변호사는 아니지만 일에는 늘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남성이었다. 일정의 존엄성 같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남성이다. 40대 초반에 접어든 그의 생김새는 비록 추남은 아니라 해도 매력하고도 좀 먼 거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선배 변호사가 찰스를 불러서 헬렌 로페 여사가 자기의 이혼 소송을 자네한테 맡기고 싶다네. 당장 가보려나 하고 말했을 때 그는 당황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저를요? 어째서 하필이면 접니까? 그거야 모를 일이지. 어쨌든 잘 해보기나. 이렇게 해서 헬렌과 찰스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만났다. 헬렌은 툭하면 전화를 걸어서는 집으로 초대를 하고 저녁을 대접했다. 때로는 오페라 구경을 함께 가고 별장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다. 찰스는 헬렌에게 두차 설명을 해주었다. 이 이혼 소송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라서 별로 의논할 일이 없다고. 그러나 헬렌의 말은 자기는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와달라고 강요함으로써 찰스를 당혹해야 했다. 몇 주일이 지난 다음 찰스는 점점 의심을 하게 되었다. 혹시 헬렌 로페가 자기한테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자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선 너무나 터무니없는 환상이었지만 드디어 그 환상이 현실로써 입증되는 날이 왔다. 찰스 난 당신하고 결혼을 할래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첫째 그는 여자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를 못했다. 게다가 그는 헬렌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사랑은 고사하고 그녀를 좋아하는지 그것조차 자신이 없었다.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떠들썩하고 법석을 떠는 것도 역겹고 함께 있는 사람마저 항상 남의 주목을 받는 일이 불안했다. 헬렌과 자기 사이에 현저한 차이도 뼈아프게 잘 알고 있다. 유행의 첨단을 가는 육체파 여성 헬렌에 비하여 자기는 참으로 평범하고 볼품없는 40대 일개의 법률가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의 어디를 보고 헬렌이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세상에선 헬렌을 보고 여성 해방론자라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상 헬렌은 그런 운동을 경멸하고 있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남자가 굳이 여자하고 평등해야 하는지 그 개념조차 우스꽝 스러웠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솜씻게 구할 수 있는 게 남자 아닌가. 그들은 특별히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만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잿더리를 들여오고 각종 심부름을 하고 자동차에 현관의 문을 열어주고 잠자리에서 만족을 줄 뿐이다. 그들은 혼자서 목욕을 하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볼 줄 아는 우수한 애완형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헬렌이 소유했던 남자 중에는 부유층의 플레이보이 깡패 거물급 청년 또 육체파 멋짱이 등등 다양했으나 다만 찰스와 같은 사나이하고는 아직 경험이 없다. 그녀는 찰스가 실로 아무것도 아닌 수수하고 밋밋한 남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또 헬렌의 도발을 자극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녀는 찰스를 자기 손에 넣어서 마음대로 주물러가지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헬렌이 일단 결심을 한 이상 찰스가 빠져나올 길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문테칼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거기서 찰스는 총각 시절과 영원히 작별을 하는 동시에 그의 꿈도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는 다시 법률 사무소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의 신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일개 법률 서생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당신은 우리 가문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업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헬렌은 남편이 로펜 선조 회사의 파리 지사에서 일하도록 조종을 했다. 찰스는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세세히 아내에게 보고했고 헬렌은 남편을 지휘하고 협조하고 명령하고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찰스의 사업소안은 신속하게 발전해서 얼마 가지 않아 로페 회사의 중역진의 일원이 되었다. 헬렌은 찰스를 평범한 변호사로부터 세계에서도 이름난 대기업의 중역으로 바꿔놓았다. 찰스는 황홀했어야 겠지만 사실은 비참하게 짝이 없었다. 그는 마누라한테 꼼짝없이 눌려 살았다. 헬렌은 남편의 양복에서 구두 와이셔츠 손수건까지 자기가 결정했고 사교계 클럽에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그를 바치 기둥 서방처럼 지급했다. 그의 월급은 고스란히 헬렌의 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창피할이 많지 적은 용돈을 겨우 얻었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일일이 아내에게 구걸을 했고 늘 아내의 손짓과 호출 명령을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창피를 주므로서 스스로 쾌락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툭하면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깊이 집으로 오라고 성화를 했는데 그 용건 이라는 것이 마사지 크림을 한 병 가져오라든지 뭐 그렇게 시시 껄렁한 일들이었다. 그리고는 집에 가보면 그녀는 발가벗고 침대에 누워서 찰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욕정은 끝도 한도 없는 한 마리 짐승 같은 여자였다. 찰스는 종각 시절에 줄곧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아오다가 서른 두 살에 그 보칈이 암으로 사망 함으로써 혼자 되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평생 동안 병약 했기 때문에 찰스가 돌볼 수밖엔 없었다. 그로서는 여자를 데리고 즐겁게 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찰스는 공허감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그는 여자한테도 또 섹스라는 것에도 별로 흥미가 없었다. 헬렌이 맨 처음 결혼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한 일이 있다. 실은 저 난 성욕이 강하지를 못해요. 헬렌은 얼굴에 미소를 띄고 말했다. 아휴 가엾은 찰스 걱정 말아요. 내가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찰스는 그것이 싫었다. 그리고 또 헬렌은 그것 때문에 더욱 쾌감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헬렌은 그의 허약함을 초롱하면서 별의 별 치사스럽고 역겨운 짓들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헬렌은 항상 변태적인 것에 흥미가 있었고 그 성행위란 참으로 비열했다. 언젠가는 찰스가 막 오르가즘에 도달하려는 순간 헬렌이 그의 고안에다 얼음 조각을 올려놓았다. 또 한 번은 남자의 항문에다 전기막대기를 밀어넣은 적도 있다. 그는 헬렌이 두려웠다. 그들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였다. 찰스는 자존심을 건져올리려고 노력도 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헬렌이 훨씬 더 우수한 데는 당할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고 법률에 대해서도 찰스보다 더 많이 알고 사업에 관해서는 더할 수 없이 박식했다. 그녀는 찰스를 붙들고 앉아서 밤이나 낮이나 사업 얘기를 했지만 결코 결코 지키는 법이 없다. 생각을 해봐요 찰스 우리 회사는 이 지구의 절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는 그 회사를 계승할 거야. 내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흥분하고 난 다음이면 헬렌은 의뢰의 무서운 성욕을 느꼈고 찰스는 입으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그녀의 욕구를 채워 주어야만 했다. 그는 차츰 헬렌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의 유일의 꿈은 헬렌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어느 날 오후 찰스의 친구 르네 디샹이 그를 찾아와서 꽤 솔깃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내 숙부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큰 포도밭이 있거든. 그 포도밭을 팔기로 했어. 아주 일급당 일만 에이크를 말이야. 그 중에서도 노른자 일부를 내가 사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힘에 붙여서 그래서 친구는 열을 올리며 설명을 했다. 자네가 나와 합세를 해주기만 하면 1년 내로 미천의 배를 뽑을 수 있어. 어쨌든 같이 가서 보기나 하세그려. 찰스는 자기가 한 푼 없는 알거지라는 걸 차마 친구한테 고백할 수가 없어서 그를 따라 포도밭 구경을 갔다. 그리고는 깊이 감탄을 했다. 르네 디샹이 말했다. 우리가 각각 200만 프랑식만 투자를 하면 1년 내 400만 프랑식을 잡을 걸세. 400만 프랑? 아 그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피를. 그는 헬렌의 손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찰스는 친구에게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죄하러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말한다. 한데 무슨 방법으로? 헬렌의 승낙 없이는 잔돈 한 입도 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집도 그림도 자동차도 보석도 그 찬란한 보석들은 침실의 귓작 속에 자물쇠로 채워져서 썩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 슬슬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다. 그 보석들을 꺼내서 잠깐만 이용하자. 그동안 보석함의 속에는 보조품을 슬쩍 넣어두고 진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자. 포도밭에서 배당이 돌아오면 그때는 보석을 돌려주면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내 손에는 헬렌으로부터 영원히 꺼져버리기에 충분한 돈이 남을 것이다. 자네하고 동업하기로 결심했네. 르네디샹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찰스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찰스는 자신의 계획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일에 정신이 없었다. 헬렌을 볼 때마다 진땀이 솟았다. 가끔 손이 떨리기도 했다. 헬렌은 찰스의 건강을 염려했다. 읍사 고양이가 강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녀는 의사를 불러서 남편을 진찰케 했다. 가슴에서 청진기를 떼면서 의사는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신경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며칠 동안 누워서 쉬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헬렌이 상냥하게 웃으며 의사를 전송했다. 의사가 사라지자마자 헬렌은 옷을 활활 벗기 시작했다. 여보, 난 지금 기운이 없어. 찰스가 머뭇거리며 거절을 하자 헬렌은. 난 기운이 있어요. 하고 대답을 했다. 찰스는 그 이상 헬렌을 미워할 수조차 없었다. 그 다음 주에 마침내 찰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헬렌이 친구들하고 산으로 스키를 떠나면서 남편은 파리에 두고 가겠다는 것이다. 매일 밤 전화를 걸 테니까 집에 있어야 해요. 그녀가 명령하듯이 말했다. 헬렌의 발 뒤꿈치가 사라지기 무섭게 찰스는 침실로 가서 그 보석 상자를 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아내가 그 상자를 여는 현장을 자주 봐두었기 때문에 그 일은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다.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연 그 속에는 하늘의 작은 별처럼 찬란한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그의 자유 역시 들어있었다. 찰스는 벌써 보석 모조품 제조에 귀신 갔다는 피에르 리쇼가 어디 사는지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석을 들고 갔다. 그리고는 어째서 자기가 모조품이 필요한가를 장황하게 설명하려 들자 리쇼가 가로막듯이 말했다. 선생님,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갑니다. 아주 바보가 아니고선 누가 길거리에서 진짜 보석을 하고 다니겠어요? 찰스는 그가 일을 하는 동안 한 번에 한 개씩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진품과 바꿔놓았다. 그는 진짜 보석들을 전당포에 잡히고 돈을 빌었다. 그 일은 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이 왔다. 찰스는 르네 디샹에게 말했다. 내일까지 돈이 준비될 겁니다. 그는 결국 해내었다. 거대한 포도밭의 2분의 1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헬렌은 그가 뭘 했는지에 대해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찰스는 비밀리에 포도재배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왜 안 그렇겠는가? 그는 이제 포도주 상인이 아닌가? 찰스 사무실의 서랍엔 토양과 술에 대한 팜플렛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발효와 가지치기, 접붙이기도 배웠다. 그리고 포도주의 세계 각지에 걸친 판로에 대해서도 그는 동업자와 정기적으로 만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좋을 것 같소. 포도주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톤당 30만 프랑은 받을 수 있을 거요. 르네는 찰스에게 말했다. 찰스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성과였다. 포도는 붉은색의 금덩이었다. 찰스는 사우드시아올랜드,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여행 팜플렛을 샀다. 오로지 하나 문제는 이 지구상에 로페 회사의 지사가 없는 곳, 즉 헬렌이 그를 찾아낼 수 없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찾아내면 죽일 것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먼저 죽인다면 몰라도 이건 그가 즐겨하는 공상이었다. 그는 수천 가지 신나는 방법으로 그녀를 죽이고 또 죽였다. 찰스는 이제 헬렌에게 혹사당하는 것을 즐기게끔 되었다. 그녀가 그에게 강요할 때마다 생각했다. 난 이제 내 곁을 떠날 것이다. 난 내 돈으로 부자가 되고 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다. 그리고 그녀가 더 빨리, 더 세게, 멈추지 말아요! 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참을성 있게 순종했다. 그리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포도 재배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는 봄과 여름이라는 것을 찰스는 알고 있었다. 9월에 포도를 따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가물어도 홍수가 나도 향기를 아삭하기는 매 한가지였다. 6월이 찬란하게 시작되었다. 찰스는 브루고뇨 지방에 날씨를 하루에 한 번씩, 나중엔 두 번씩 점검했다. 그는 초조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가 꿈으로 부풀었던 때로부터 불과 수주일 후였다. 그는 몬테고만으로 결정했다. 자마이카엔 로페의 지사가 없었다. 그곳이라면 숨기기 쉬울 것 같았다. 라운드 힐이나 오코리오 근처를 안 갈 작정이었다. 혹시 헬렌의 친구들과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언덕바지에 아담한 집을 살 것이다. 섬에선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그는 하인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음식과 함께 나름대로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누릴 수 있을 것이었다. 6월 들어 첫 며칠 동안 찰스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다. 비록 그의 현재 생활은 모욕적인 것이었으나, 그는 현재 살고 있지 않았다. 열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애물을 받으며, 일광욕을 즐기는 카리브 해안 섬에서의 미래 생활에 그는 살고 있었다. 6월의 날씨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다. 비도 적당히 내려 보드랍고 작은 포도 아래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포도가 자라감에 따라 찰스의 행운도 커져갔다. 6월 15일, 부르고녀 지방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폭으로 변하고 말았다. 비는 날마다 주마다 내렸다. 찰스는 더 이상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르네티샹은 7월 중순까지만 이 비가 그친다면 완전히 포기할 상태는 아니라고 전화로 알려왔다. 7월은 프랑스 기상대 역사상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달로 알려졌다. 찰스는 8월 1일을 기해 훔쳤던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지무지한 공포에 쌓여서 떨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아르인테나로 떠날 거예요. 거기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게 됐으니까요. 헬렌이 불쑥 말을 꺼낸 건 바로 그런 무렵이었다. 넓은 경기장의 트랙을 경기용 자동차를 몰고 아슬아슬하게 달려가는 헬렌을 지켜보며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저 여자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죽어주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 하고 그러나 그게 누군가 바로 헬렌 로페라는 그 여자 아닌가 운명은 찰스를 패배 세계로 몰고 갔듯 꼭 그렇게 그녀를 승리의 영토로 이끌고 갔다. 그 자동차 경기에서 헬렌은 최고 우승자가 되었고 그 사실로 해서 헬렌은 연예 때보다 한층 더 흥분을 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호텔의 가족실로 돌아오자마자 헬렌은 헬라별 떠 남편의 옷을 벗기더니 침대 위에 반드시 눕도록 종용했다. 말 타듯이 찰스의 배 위에 걸터 앉은 그녀는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그걸 보자 찰스는 어 제발 제발 그러지마 하면서 애원을 했던 것이다. 그때 도어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구예요? 헬렌이 물었다. 그리고 말없이 기다렸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마텔 씨 계십니까? 낯선 음성이었다. 거기 있어요. 명령을 한 다음 헬렌은 일어나서 늦이 나고도 단단한 몸에다 실크로브를 걸치고 도어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우체부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봉함이 된 마닐라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마텔 씨 씨 부부에게 전할 긴급한 메시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은 다음 문을 닫았다. 봉투 속에 들은 종이를 꺼내서 읽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었다. 뭐야? 차이스가 물었다. 샘 로페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헬렌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엉겨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헬렌의 입 incorporating 감사합니다.